백석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이 15일 백석대 백석홀에서 탭댄스와 비보잉, 치어리딩과 주크박스를 접목한 태권도 퍼포먼스쇼 아트킥 공연을 선보였습니다. 공연은 엘리트 태권도 가족의 부자 간 갈등을 소재로 다이나믹한 격파와 신나는 탭댄스를 볼 수 있는 가족극으로 기획됐습니다. 기획 총괄을 맡은 백석대 태권도 전공 박동영 교수는 이번 공연을 통해 코로나로 침체된 공연계의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며 백석대가 앞으로도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해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